0609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GP입니다. DGP, 은, 는 동사는 1997년 설립되어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PV, 포토발테이익 시스템 및 에너지저장치, 에너지스토리지 시스템,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발전자회사를 두고 있음 2023년 3월 29일 상호를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GP로 변경함 기업개요 대시 1997년 2월 설립되어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영광군의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경상남도 하만군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풍력발전업을 영위하는 하장의 풍력발전과 강구풍력발전,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국현지법인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지배기업은 2022년 5월 포트폴리오 개편 및 향후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바이오 중유사업 부문을 매각하였음 재무 대시 풍력발전설비 O&M, 태양광발전설비 MSA 등 기수주한 프로젝트의 매출인식 확대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의원가 구조 저하, 대손상각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SK에너지와 도심형 연료전지 융복합 사업 본격화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DGP의 시가총액은 90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DGP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48위입니다. DGP의 상장 주식수는 2406만 2057주입니다. DGP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GP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0.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2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0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3배, 2,0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7억원, 31억원, 마이너스 28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9억원, 마이너스 72억원, 마이너스 178억원입니다. DGP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4번지 86%이고 유보율은 72.7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0-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20이며 전일 대비해서 0.91 더하기 0.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GP의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7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850원보다 9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92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DGP의 종가는 3,755원이며 주가가 DGP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GP의 종가는 3,755원이며 주가가 DGP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